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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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지마 하지마 진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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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 일에 갑니다 대전 수경이지 이름이 뭐예요? 니 내 이름은 현준 현준 말해 반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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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하일 1시간 정도 와우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오케이 반하일 하늘 진짜 맛있어 내가 빵이고 빵이 내가 된다 자기 자신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빵 션틀이 된다 호구 반하일 터뜨려 이케 반하일 하일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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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해변의 여행인데. 해변의 여행이야. 꼭 이렇게 좋은 해변에 와있으면 팔로우는 할머니들 있어. 파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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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달러! 4달러! 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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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달러! 5달러! 5달러! 6달러! 5달러! 4달러! 완전 재밌었어! 거의 날아다니는데? 목 쉬었어?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어머니 어떠셨어요? 아 재밌었어! 이거 다 해본다! 아 재밌다! 재밌지 어머니? 이 날에는? 떨어져 이제 그랬어 할머니 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옛날에 이렇게 하고 우리 서 이렇게 그네를 다 알아! 할머니 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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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떨어진다가 아니라 둘이 끊어진다 예술아 할머니 걱정했던게 아니었어? 어 우이 우이 아씨 순양아씨 순양아씨 호텔에 전화왔어 저희 그네에 앉아계신 좀 동안 아주머니 줄 끊어져요 빨리 내려오세요 줄 끊어져 어머니 이번 여행을 가장 잘 즐기시는 것 같아 그니까 요리도 맛있게 드시고 액티비티도 잘 즐기시고 재밌었죠 저곳은 이노인가 사람인가 두번째 수영수업이에요 몸이 엄마 공격하자 엄마 공격하자 엄마 공격 내 전화기 안되지 아빠 안돼 베트남 여행에 발이 안 닿아 어머니 발 동동 하셔서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니 발 동동 하셔서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니 발 동동 하셔서 이쪽으로 오세요 빠졌어 어디로 앞으로 기대셔요 앞으로 기대셔요 앞으로 기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세요 풀이 우리밖에 없어 풀이 우리밖에 없어 지금 엄마가 가는데가 전쟁터야 어떻게 어머니 어머니의 반경 안녕 하나님의 반경 하나님의 반경 하나님의 반경 어디 엄마? 출력한지 바이바이 에어포트 일하자 지민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